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구요 자 이번 한주 사실 거래일은 사거래일 이었는데 월, 화, 목은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오히려 금요일은 또 오늘 마지막 장인데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자 오늘 많이 밀린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좀 주의를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고로고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구요 자 그리고 이제 HMM 지금 저는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적인 포지션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히려 속도는 다소 느릴지언정 갈 길을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 앞전에 카카오 영상에서 다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하더라도 시장이 좋지 않거나 혹은 돌발 악재가 뜨거나 이래서 역추세로 전환을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빠르게 또 이제 장기 종목이 아닌 이상 단타로 접근했는데 역추세로 굳이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대안과학 같은 종목은 오늘 손절 처리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한 건 했다라고 떳떳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잃어놓고 떳떳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잃어서 떳떳한 게 아니고요 기준에 맞게끔 대응한 게 떳떳한 겁니다 막말로 뭐 4% 5% 손절친 거 복구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먹는 수익률이 얼만데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싶은 거는 또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홀딩스나 휴원스 그리고 KSS 해운 오늘 뭐 다 3%대 이상 조종은 좀 나왔어요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정도의 수준은 시장 흐름에 맞는 정도의 움직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전 카카오 영상에서 우리 이제 백신 여권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케어랩스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렸는데 케어랩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9,800원 부근 이 종목을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HMM을 지금 접근하기보다도 오히려 KSS 해운으로 이렇게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VIP 회님들도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VIP방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오늘 같은 하락장이면요 오히려 하락장은 뭐 때문에 하락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타이밍에 하반기에 하반기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 꼭 가져가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매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도 매수 버튼만 누를 줄 아시면 오셔서 함께 저와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종목 이 종목은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 오늘 좀 조정 좀 받았는데 막말로 이거 다시 사실 분들 지금 사셔도 돼요 VIP 회님들은 매도 없이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5만원부터 가져가실 분들은 이거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종목을 공개해버리긴 해버렸긴 한데 아무튼 이 종목 아직도 메이저들이 기관들 쪽에서 매집하고 있어요 오늘 시세가 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4% 가까이 빠졌는데 그래도 지금 메이저들이 들어옵니다 이거 같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해하긴 했었는데 오늘 좀 시세가 괜찮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앞으로 더 껑충 뛸 수 있는 이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시면 매수 버튼만 누를 줄 아시면 누구나 매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드릴 테니까 자 적극적으로 한번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주말에도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이 금액을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금액 뽕을 뽑고도 빨리 뽕 뽑고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게끔 또 여러분들 챙길 거 챙겨가라고요 아시겠죠? 한 달에 가입비용 몇백만 원 주고서 그 몇백만 원을 찾는데 좋은 시장을 다 낭비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발 그런 어떤 좀 낭비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상품 두 달 상품 이용하시면서 충분히 이 금액을 다 뽕을 뽑고도 그리고 수익을 계속해서 또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VIP방에 오시면 다양한 교육자료들을 또 드리잖아요 이런 교육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책 보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을 많이 보고 하실 텐데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 바로 필요로 한 그렇죠? 가장 기초부터 여러분들께 꼭 필요로 한 부분들 조건 검색식 같은 것도 써보고 싶으시면 써보라고 여기 다 안내해드렸고 검색식도 몇 개 드리고요 재무지표 보는 방법 체결에 대한 원리 급등주 공략하는 방법 메스타점 잡는 방법 그렇죠? 이런 것들만 놓고 공부를 하셔도 이런 건 책이 안 나오거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책이 안 나와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자료들을 제가 VIP방에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HMM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HMM은 이제 수급을 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제외한 전 메이저 포지션이 전부 다 매도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이게 과연 지금 정말 우리가 겁먹어야 되는 매도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좀 보시면요 미국 선물 양호했고요 그동안 대만 각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대만지수 오늘 1.7%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1.7%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니케이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 소폭 밀리긴 밀렸어도 그래도 무난합니다 우리 시장에 비하면 무난해요 무난한 흐름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러가지 다 밸런스가 괜찮아요 근데 오늘 국내 증시만 유독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단독적인 하락이다 국내 증시 단독 조정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국내 증시가 그동안에 이제 전세계 증시가 점점 이제 버블을 걷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버블을 걷어가고 있다는 거는 그동안 위에 있는 어떤 뭐라 될까요 프리미엄을 받았던 종목들 근데 이 프리미엄이 합당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계속 시세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데 이런 프리미엄이 다소 버겁고 또 무겁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이게 지금 걷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자재 섹터들은 프리미엄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다소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 쏠림 현상이 좀 심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걷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쪽으로 기울었던 부분이 이제 걷어지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자 시소 시소인가요? 근혜인가요? 시소죠 시소 자 시소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근데 얘가 탕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빵 해서 엉덩방아 찍겠죠 지금 이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제는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메이저들이 우리나라의 포지션을 조금 포트폴리오만 리밸런싱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를 전체다 매도하고 달아나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같이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오늘은 우리나라의 단독 조정이고 이게 포트 재구성에 관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쏠림 현상에 대한 거품을 걷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늘 종목들 매도 좀 나오고 하락 좀 나온다고 이런 종목 여러분들 무서워서 막 또 선절 막 무리해서 치고 이런 거 많으실 텐데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 HMM을 다시 좀 살펴보시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사실 그동안 매집했던 것들 물량을 보세요 특히 연기금 그쵸? 이렇게나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뭐 고작 조금 그쵸?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메이저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연기금은 그래도 꾸준하게 모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뭐 이런 수급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개인들이 매수를 잘했어요 무슨 뜻이냐 지금 보시면 체결강도도 한 84%대로 마감을 좀 보였는데요 이게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체결강도라는 거는 순매도 순매수 나누기 순매도 그리고 곱하기 100이거든요 100%라는 거는 1대1이에요 매수와 매도가 1대1 100% 아래는 100% 미만은 이제 매도가 많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100% 이상은 매수가 많다라는 뜻인데 84%면은 매도가 좀 더 많긴 했지만 너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메이저들의 매도가 좀 많은데 그 매도가 많은 게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다라는 거는 개인들도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받아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만 무조건 받아 먹겠다고 받아 먹겠다고 밑에다가 걸어놓는 매수 말고 어느 정도는 뛰어서 매수를 해준 물량들도 많다 그러면서 오늘의 전체적인 캔들의 포지션과 흐름을 놓고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5만원이라는 저항이 주봉상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저항이 월봉상 의미 있는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앞전에 어떤 지지구간과 저항구간에 지금 다시 한번 저항을 좀 막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기에 앞서서 한번 쉼 구간을 가졌고요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기 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은 또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하반기까지 계속 이제 올해 올해는 또 적어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가지들 지금 뭐 운임지수나 이런 것들도 물론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결국에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올해는 특히나 이런 부분을 좀 유지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 아직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간단하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케어랩스 케어랩스 소개를 해드렸었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번 꼭 눌러주세요 제넥신이란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넥신이 이번에는 좀 매력이 있어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한때 많이 좋아하다가 아 이제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몇 번 뒤여가지고 자 제넥신 보시면 그동안의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평균 연간 매출이 어때요 100억 대 200억 300억을 넘지 못해요 근데 이번 1분기에 매출만 330억 영업이익을 130억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에요 여러분들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자궁경보함 쪽인가요 그쪽으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좋은 이슈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은 지금 단기 바닷건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부앤피어님들은 오늘 10만 7천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안 팔았어요 고점까지 8%나 올랐는데 안 팔았습니다 목표가 12만원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만 5천원 7천원 부근에서는 매수 접근 한번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05에서 107 매수 가능 이렇게 해서 스윙 패턴 보시고 목표가 단기는 12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한번 좀 해드리고 있고요 이 두 종목들 관심 종목에 다시 넣어서 한번 다음주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번주 오늘 시장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은 좀 했습니다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미국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잠깐 시세 나오고 다 반납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주에 어떤 시장 동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주에 특히나 우리가 준비했던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한가를 챙겼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준비하던 SCD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수익이 계속해서 크기 때문에 오늘 뭐 고점에서 좀 빠지고 하더라도 문제없어요 우리는 이미 여유로운 수익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선익시스템 28% SCD 13% 그렇죠? OCI 같은 거 성신량의 SCD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겨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챙겨오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하락장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락장이 늘상 우리에게 일상일 거예요 늘 우리에게 일상일 거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 반드시 다음 장에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SCD 가지고 18% 뭐 이렇게 해서 170만원 뭐 10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삼성엔지니어링 50% 이런 게 그냥 단기간에 사자마자 뻥뻥뻥 뛰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하락장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하락장이 올 때마다 굉장히 즐거워요 왜냐하면 너무 싸게 살 수 있거든 그래서 은봉을 반기고 양봉을 즐기자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꼭 이번 기회에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진짜 매수 버튼만 누를 줄 아시면 저희가 또 편입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단타소장이 지금 진행할 때 이렇게 가입 서비스 진행할 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좀 포기하시고 그렇죠? 다이어트 할 겸 치킨 한 마리 야식 한 번만 덜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단타소장 함께 또 즐거운 수익 그 다음에 즐거운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이거 대비 매집 종목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VIP 전용 맞춤 교육 영상도 VIP방에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니까 책 보고 이런 것도 좋은데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교육자료들 꼭 받으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